네 조금 모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네요. 자 그리고 왼쪽에 계신 카메라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겠어요? 좋아요. 자연스럽게 우리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? 깨물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. 요새. 첨물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작 너무 좋네요. 이 동작으로 우리 왼쪽 오른쪽 한 번씩만 더 하겠습니다. 같은 동작으로 우리 왼쪽 카메라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고요. 이번 신곡의 포인트 안무 동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오른쪽 계신 우리 기자님. 네 오른쪽도. 네 고맙습니다. 자 리르카 씨 이어서 이번에는 나유 씨 개인 사진 촬영. 네 자연스럽게 왼쪽 오른쪽을 다 바라봐주고 계시는데 좋아요.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로나 씨 고맙습니다. 이어서 네 왼쪽과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오른쪽도 한 번만 네, 왼쪽도 한 번 봐주시고 오른쪽도 한 번 봐주시고 네, 왼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, 오른쪽도 한 번